가장 현실적인 투자금 500만원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서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. 원칙을 세웠습니다. 정해진 날짜 매주 금요일마다 계좌가 음전 상태일 때만 일정한 금액 50만원씩만 10번 분할 매수를 합니다.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는 겁니다. 수량수 모으고 평당가를 낮춰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야 상승장 맞이 시 주가는 수익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. 뭐뭐 할걸 그때 살걸 라고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. 목표했던 수량과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는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. 최대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칙에 맞춰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. 기다리면서 욕심을 버리고 인내심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. 엑소엑셀 현재 가격에서 바닥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미리 수량수 확보 목적으로 물리더라도 분할 매수 합니다. 주식으로 돈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미 올라버린 주식을 원칙 없이 한 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.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의 특징은 저렴해지는 주식을 천천히 원칙을 세워서 모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철저한 원칙과 인내심으로 정리식 원칙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.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.